안녕하세요. 게임 리포트입니다. V-MoneyChainge in Pose의 경우, 게임 재화의 양적 변화가 발생한 시점에 로그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게임 재화의 양적 변화 사유를 지정하는 MoneyChainge 타입은 변화가 발생한 이벤트에 따라 알맞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정해진 목록 중 적당한 사유가 없다면 MoneyChainge 타입을 ETC로 지정한 후 체인지 네임의 이벤트 명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남겨주신 정보를 통해 컨텐츠별 게임 재화 획득과 소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게임 재화의 획득과 소비를 구분하는 Flow 타입은 발생한 이벤트에 따라 알맞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Money 타입도 발생한 이벤트에 따라 알맞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같은 타입으로 여러 종류의 재화가 있더라도 Money 네임에 의해 각각의 재화로 분류되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외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컨텐츠 네임과 컨텐츠 코드,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아이템에 의해 게임 재화 변화 로그가 발생한 경우 컨텐츠 코드와 컨텐츠 네임에 아이템 코드와 아이템 네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 단검을 판매해서 재화를 획득한 경우 단검에 아이템 코드와 아이템 네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마운트 정보가 남지 않으면 변화된 재화량을 파악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정확하게 적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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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